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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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려왔던 모든 곳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아오는 교회의 행사들과 이렇게 주의를 내뱉으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의 시간 날이 인철이나 일찍 우리 동아오는 교회의 형제들, 전우들 목사를 잘 푹 씌워서 벅상하고 행복하고 금생을 잘 이겨내서 해주시고 다치지 않고 금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잘 전달되는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수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히 박수합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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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